안녕하세요. 여러분 킴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호천사의 선물 조만간 내게 올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진도도 안 나고고 아무것도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힘들고 심지어 가족들도 보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해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향해 보내주고 있는 그 선물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금방 도착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희망 가지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카드 파일 5개 중에 느낌이 오시는 놈으로 하나 골라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5초 드려요. 카드 뒤에 이름 보시고 맞는 타임라인 누르셔서 카드 리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리딩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파일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forgiveness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거나 혹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카드 리딩 일단 볼게요. life experience 하고 prince of winter, intellect. 저 life experience 저 카드가 타워 카드 같은 건데 let go of beliefs of them that no longer work for you. an important life changing 이벤트가 온대요. a situation that limited days.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기회가 온다는데 잠깐만. 오케이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 내려야 되고 기대치 못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온다고 말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빠른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수호천사가 던져주는 그 선물이 굉장히 금방 도착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이 카드 파일이 보면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심적으로 깊은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지금 당장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방어해야 되는 실컷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내가 뭔가 다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냈는데 기분이 찝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얘를 계속 만날 건지 얘랑 헤어질 건지 내가 이 일에 계속 어플라이를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이 직장을 다닐 건지 때려칠 건지 더 투자하고 있는 거는 돌을 뺄 건지 계속 둘 건지 저 집을 살 건지 어쩔 건지 청약 통장을 할 건지 말 건지 부모님과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친구랑 헤어질 건지 말 건지 등등 기타 뭔가 결정을 당연히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이분들은 뭐 사랑, 일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이 파일 자체가. 근데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사랑적인 감정 같은 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사랑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을 내가 더 보일 수 없어라든지 내 감정을 지금 내가 추스려야 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카드도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이 그것을 제대로 끝내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끝내는 것, 결정내는 것,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이 모든 게 다 통해요. 그리고 이 알터라는 거는 재단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종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여러분들이 상위에 잔뜩 올려놓잖아요. 우리 제사할 때 전도 하고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물을 바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무언가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모스트 마무리가 다 됐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랑 그만 연락하고 싶어서 나 차단했어요. 혹은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간보는 것 같아서 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나도 이제 이 사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 이제 그만둘래요. 나 구직을 계속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나 이제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딱 결론을 내리기 직전 혹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져요. 근데 굉장히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이 선택 자체가 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먹을까 맞까 살찌는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결정하면 굉장히 깊은 자아 혹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흐름을 봐도 내가 지금 결론을 4개 중에 3개를 내려놓고 나머지 하나를 못 내려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들어 눕고 아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하지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네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그 다음 카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미친듯이 달려가는 카드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막 와악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무언가 칼을 들고 막 저울을 들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하고 헤어져야 될 건 헤어져고 다시 만나야 되면 만나고 연락할 거만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만 하고 밥 먹으려면 먹고 저 사람 만나러 가려면 가고 이사를 하려면 하고 투자를 하려면 하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여러분들 해결을 하고 나니까 진도가 미친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빠른 에너지예요. 빠른 에너지. 그림 보세요. 우와 하고 저 귀여운 저 뭐죠? 청소를 뭔가? 몰라 어떤 쥐 비슷한 얘가 뒤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인종차별 때문에. 하여튼 그분이 등에 뒤에 타고 지금 눈썰맨 타면서 이야 신난다 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도 구름이 막 미친듯이 지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시추에이션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알터에서도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저 수증기나 저런 김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가 급박합니다. 지금 지금 수호천사가 내게 뭐를 내려줬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하여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연애라면 연애 일이라면 일 돈이라면 돈 가족이라면 가족 건강이라면 건강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 무엇이든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만 하신다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어디로? Unexpected changes 그런데 Quickly and Decisively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빨리 결정을 내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여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마 용서랑 관련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돕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빨리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 인생이 뒤바길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추에이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Significant 아따 대단해버려 하는 기회를 갖다주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리드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이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론이에요.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건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깔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할게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머리를 꽁꽁 싸매고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용서를 할까 말까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그 고민 자체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수호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빨리 그걸 해결을 하고 나야 지금 수호천사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 인생에 극변화는 정말 좋게 그러니까 황골탈퇴라고 그러죠. 바닥에서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큰 변화 좋은 변화가 올 건데 지금 그거를 주고 싶은데 주지를 못해. 왜? 여러분들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한 문제에 대한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하라 그래요. 지금 끝맺음을 할 시간이야. 라고 여러가지 카드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수호천사가 여러분께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 인생이 변할 만큼 긍정적인 뭔가 대단한 이벤트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을 가져다 둘 거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결론을 내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혹시나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거나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21세기 유튜버 아닙니까? 그 오른쪽에 내려가시면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천천히 들으실 수도 있고 더 빨리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킴박사가 음 아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편집해서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돈이니까요. 우리 킴박 패밀리의 시간을 소중해버리니까요. 킴박사가 어리스팩 합니다. 오늘도 킴박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종모양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글 남겨주시고 마음 열고 이렇게 저를 대해주시는 거를 저는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모르겠어요. 나는 친구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우리 오래오래 보면서 서로한테 힘이 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힘든 결정인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정하고 추진할 만한 힘이 있다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결단 내시고 행동하신 다음에 소호천사가 보내주는 미쳐버릴 것 같이 좋은 그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It's time to take it. 여러분들 받을 시간이에요. 자 얼른 결론 내고 받읍시다.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 얼른 받으세요. 화이팅입니다. You are ready.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Hi, Princess 하고 Princess of Autumn 나왔는데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 직감을 믿으래요. Inside that comes through medication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명상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커리어나 공부 혹은 학업 공부가 학업이죠. 프로모션 승진 장학금 등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계획을 잘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이 퍼펙하게 실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추진을 해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요. 음 imagination 카드가 나왔고 love feels fear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약간 수호천사가 조만간 내게 줄 선물이 뭔가 봤더니 커리어와 관련한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약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이네요. 먼저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게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뭐 약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어떡하죠? 나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약간 더썸과 킹오브완즈가 나온 거를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적인 열정적인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것을 추진하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상태 이미 성공을 조금 한 상태 뭔가가 잘 풀리고 있는 상태 행복한 상태 금전이 안정적인 상태 뭔가 마음이 풍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지금 상태가 괜찮아. 수호천사가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분들에게 또 뭐를 줄 건가 조만간 선물을 뭐를 줄 건가 하고 갔더니 여러 가지 오포가 들어온다고 보여요. 일단 먼저 이게 일일경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스카웃을 받게 된다거나 봉급이 올라간다거나 뭔가 프리랜서라면 큰 일을 할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등등 기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플랜을 세우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걸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기회 자체가 네 가지가 들어와 막상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아 씨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별론데 아 어떡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카드가 Nine of Cups가 나왔어요. 저 카드는 Wish Fulfillment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나 커리어에 관련한 질문 학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된다. 시험 합격하고 시험 점수 나오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프로젝트 들어오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등등 기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사람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잘 풀릴 때는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질투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100%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떡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게 아이고 너 그래 안됐구나 내가 한번 품어줄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니가 배가 아프지 내가 노바디였으면 니가 아무 신경을 안 썼겠지 찌찌찌 불쌍한 것 이리 와라 너도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열정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열정 페이 받는다 그러나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창조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아티스트 건축 미술 IT 같은 그런 아이디어 마케팅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 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사랑을 한 지 좀 됐는데 우리 관계가 요즘 잘 흘러가고 있네요. 나는 행복해요.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관계 자체를 객관적으로 딱 잘 보고 있고 뭔가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헌신적이다. 너도 헌신적? 나도 헌신적.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 일 같은 거 관련했을 때 뭔가 교사나 상사 단체에 있는 높은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는 분이 교육과 관련됐거나 여러분들의 상사라거나 여러분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로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오래 가려고 하니까 뭔가 지금 결론을 내리거나 여러분들이 액션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에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올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우리 1년 있다 결혼하자.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3개월 있다 결혼해도 괜찮아.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1년 하고 결혼하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빨라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딱 여러분들이 받고는 어 뭐야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렇게 오퍼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충만해지면서 만족이 돼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썸타다가 사귀고 싶다면 사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사귀는데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아이가 가져진다고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데이트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여러분들이 썸을 끝내고 뭔가 좀 잘해보고 싶다 하면 단계가 발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온맘 다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좋게 상상을 좀 하고 플랜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혹은 상대분들이 좀 사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태처럼 보여지거든요. 주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사랑에 의한 상처가 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트러스트 이슈라고 하죠.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너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갈 거잖아. 라고 상대를 못 믿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과 상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서로 계속 프로브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서로 열심히 확신을 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파일 보이신 분들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진지한 사랑 뭔가 더 큰 사랑 감정적인 만족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 같은 것을 말을 하고 혹은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리딩이 길게 갈 게 없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착착착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일이든지 사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관을 믿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약간 찝찝하면 그건 안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수호천사가 준비한 선물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랑 결혼 혹은 결합 재회 등등 기다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일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한다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그렇게 미친 듯이 너무 힘든 건 아니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변화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킴박타로 시청해주시고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답글 달아주시고 하셔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버려요. 조금씩 친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이렇게 저를 대해주시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되게 고맙고 그래요. 저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더 친해지고 우리 오래오래 보면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서 긍정적인 에너지 팍팍 받아가시고 여러분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알림 설정 클릭클릭 부탁해요.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주에 만나자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커리어 금전 폭발한다고 보입니다. 좋겠어요. 여러분 수호천사가 갖다 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안녕 로맨스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분들은 수호천사가 뭘 나에게 금방 갖다줄라나 하고 봤더니 로맨스에요. 사랑 여러분들 뭐 이건 다른거 없어요. 사랑입니다. 일단 이 파드파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썸카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아주 그냥 제대로 돼버린다. 제대로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제대로 나온다. 좋게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할 일이 그냥 덕지덕지 생겨버린다. 그리고 당장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고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갓스러운 장애물이다. 그리고 열정 넘치는 깊은 관계 연애를 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우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4 of pentacles 카드하고 5 of wands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구설수나 시비 다툼 같은 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과의 어떤 사이가 약간 틀어진 게 아닌가 해요. 연락을 끊었다거나 말다툼을 했다거나 내가 말로써 상처를 받았다거나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괜히 좀 옹졸해지고 내가 괜히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우리의 의견이 충돌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카드에서 말해주기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금 이건 지금 페타클이니까 재물을 말하는 거긴 한데 감정이나 재물을 굉장히 꼭 지고 있습니다. 발 밑에 깔고 손에 안고 저걸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스티지 굉장히 구두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은 그 상대분이 감정의 서로에 대한 그 관계 자체를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용기를 내서 마음을 내어 보이고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에서스 카드가 나오고 여기 패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뭐 동물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거나 동물을 키운다거나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게 지금 이 말이 강아지를 보고 아유 너 귀엽다 우쭈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귀엽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강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싸웠든지 말든지 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카드 자체가 뜻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믿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는 카드예요. 신기하죠. 지금 뜻이 다 통해버리니까요. 특히 저 카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있어. 쪼잔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혹은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쪼잔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다시 갇혀버릴 것 같거든. 나 다시 이렇게 상처받을 것 같거든.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 너랑 이렇게 또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잘못되면 너가 나를 버리고 갈 거니까 너 나한테 또 그렇게 상처 줄 거잖아. 내가 만났던 옛날 사람들처럼 난 또 그렇게 힘들어야 하잖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다? 그러지 말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열고 지금이 믿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immediate action 빨리 믿어주셔야 돼요. 빨리 해결을 봐야 되고 빨리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착한 이 문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시비가 걸린다거나 구설수에 걸렸다거나 둘이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과의 관계를 좀 건설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밀고 나간다면 잘 해결이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감사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한 카드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나 포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과거의 사람 이것도 약간 제외 카드거든요. 약간 뜬금포호도 제외인데 제외 카드 혹은 예전에 알던 사람 예전에 썬 타던 사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서 연락이 두절됐거나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께 내가 잘못했정 우리 잘해보장 이거 네가 좋아하는 꽃이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를 제가 한 번쯤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여자아이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순진하고 행복하고 뭔가 큐리어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막 궁금증에 가득 찬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남자 꼬마 아이를 근데 이 꼬마 아이 역시 이에 키에 맞춰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담긴 마음에 꽃까지 들고 와서 자 우리 이제 다시 잘해보자 하고 선물을 해줘요. 과거에 추억이 있는 사람 옛날에 한 번 부딪혔던 사람 지나갔던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사람 제외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고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올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0% 로맨스 사랑과 관련된 선물을 받게 돼요. 언제? 금방. 근데 그게 과거의 사람일 수 있겠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지금 약간 서로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 관계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거나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얘가 너무 바쁘다거나 얘랑 연락을 하는데 도대체 얘는 무슨 마음으로 나랑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나를 너무 헷갈리게 합니다. 라는 식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 혹은 상대방이 옛날에 겪었던 일 때문에 트러스트 이슈가 있어요. 믿지를 못해. 상처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옛날에 뒤였다 보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 같이 해결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하고 당장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심했지?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미안해. 하고 눈을 맞추면서 꽃을 사들고 와요. 솔직히 꽃을 사들고 올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갖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온다고 보여져요. 아마도 이분은 동물을 사랑하거나 동물과 여러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추억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체가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눈빛 자체가 이것도 보세요. 얘네도 지금 서로 눈을 맞추고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키도 안 맞는데 둘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둘이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근데 얘도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남자다운 이런 매력을 뿜뿜하는 이 두 분이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뭐 어떻게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결정을 내려야 뭐다? 수호천사가 갖다줄 그 사랑의 로맨스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다.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보이는 게 조금 두렵고 상처가 될까 무섭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이 말다툼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주변에서 하도 말가발부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포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허락을 해줘야 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트러스트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서 믿어주어야 이 관계의 시작이 온다고 합니다. 재시작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재시작이라는 것은 그냥 다시 또 썸 좀 타다가 말아요 느낌이 아니고요. 더 썸 카드가 나왔고 로맨스 카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카드가 나왔잖아. 트러스트 믿어야 한대요. 진지하게 나간대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운 것이 완전히 잘 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서 삶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랑해도 되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수호천사가 다 준비해놨는데 뭐야?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는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대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호천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맨스를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맨스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된다. Take action. Immediate action. 당장 행동해버려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들의 예쁜 사랑을 킴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마음 열고 리딩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답글 남겨주시고 저를 대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기적 같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진짜 되게 신기해요. 너무 고맙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랜선이지만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고 좀 더 친한 분들 많이 느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것도 신기합니다. 좋아요. 저는 좋아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구독, 클릭, 클릭 알림 설정, 클릭, 클릭 부탁드릴게요. 싸바 싸바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킴박사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로맨스 좋은 일 있으시면 얼른 마음 푸시고 마음 열어서 사랑의 완성 여러분들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킴박사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해요. 다음주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 자 피스플 레졸루션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선물 받게 되나 수호천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문 밖에서 들고 기다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봤더니 피스플 레졸루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애정입니다. 돈입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딱 말해주고 싶은데 이 카드 지금 제가 전체적인 거를 보면 피스플 레졸루션이 맞거든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톱 스프링스 프린세스 오프 스프링스가 나왔습니다. 브라이트 퓨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온다고 하고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의 창조성을 요구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일을 한다기보다는 팀워크가 중시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한 진전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이 꿈 내가 평생 원했던 일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 카드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쫓아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맨날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말고 나는 유튜버 하는 게 꿈이었어. 그럼 유튜버 하라는 얘기예요. 뭐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다니면서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래를 하세요. 사이드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Do something to expand your horizon. 여러분들의 그 지평선을 더 넓히는 여러분들의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일을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100% IT, 마케팅, 예술, 아티스트, 노래, 춤, 미술,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등등 기타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 자체를 끌고 나가야 그걸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열정이 그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두고 떠나가야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돌아 나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과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과거와 관련된 연인일 수도 있겠고 옛날 회사 혹은 돌아가신 가족 혹은 사랑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하는 단절된 친구 아니면 나랑 썸을 탔다가 끊어진 남자 혹은 지금 잠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거일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과거의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일을 포기를 하고 돌아섰어야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끝을 맞았단 말이에요. 관계 하나가 끝이 났어. 일 하나가 끝이 났어. 혹은 내 삶의 한 사이클이 지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이 그게 끝난다는 것이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제가 여기 뒤에 해가 떠오르듯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웃긴 게 더 월드카드가 바로 뒤에 달아나와 버려요. 완성이 된대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사이클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자마자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드문 스프레드예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신기해. 그런데 여기 보면 forgive. It's time to let go of anger or blame. 여러분들이 X를 욕하고 있다거나 X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다거나 헤어진 친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 직장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이게 다 한동속이란 말이지. 그런데 제가 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카드 자체의 뜻도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에 지금 더 큰 파워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님들이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 과거를 놓고 과거를 용서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지금 뜻이 다 똑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대입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이 이제 리밋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거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용서하는 일 자체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들었어. 마음적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게 용서를 했어야만 했었어. 혹은 용서를 해야 해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면서 혹은 용서를 하지 말아야지 너랑 끝내야지 에이 나쁜 놈을 시키 하면서 욕을 하면 쌍욕을 하면서 그냥 에이 안녕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끝이 났어. 그런데 이 끝이 남으로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하는 말은 새로 시작을 하려면 네가 어? 네가 진심으로 새로 시작을 하려면 네가 100% 용서를 해야 된다. 네가 100% 과거를 털어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네가 걔를 블레임한다는 거는 욕을 한다는 거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네가 아직 걔를 신경을 쓴다는 얘기야. 솔직히 관심이 없다면 제가 뭐 밥 벌어먹고 살든 말든 여자를 만나든 말든 남자를 만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쟤하고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길 가면서 기침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기침하면 어? 어떻게 제 감기 걸렸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두고 떠나가면서 미련이 남는 건 당연해요. 왜? 소중한 감기였고 한때 예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끝이 났다면 돌아서야 돼요. 깔끔하게 잘라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완성이 못 오고 있다고 지금 수호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많은 옵션이 올 거예요. 감정, 연애, 일, 행복 모든 것이 담겨있는 7가지 컵이 여러분들한테 올 건데 못 오고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피스플 레졸루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너 주려고 이거 다 준비해놨는데 너 인생 완성되는 건데 지금 왜 이걸 안 하니? 나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행복한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다?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들의 꿈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밀고 나가세요. 저런 사람이랑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밀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내가 과연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해보세요. 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어디서 터질지 알게 뭐예요? 유튜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일단 질러봐야지 알아요. 무조건 그거를 추구하고 나가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따르고 여러분들의 꿈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고 함께 그것을 할 만한 협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도 은근히 리딩이 깔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완성. 더 좋은 거. 이게 더 월드카드가 타로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완성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진짜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천생연분을 만난다거나 여러분들 복권 샀는데 천만원 된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약간 큰 사이즈의 행복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 옵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여기 뱀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뱀이 올 수 있으니까 좋은 일로 둔각한 뱀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이만큼 좋은 일이 온다고 해요. 지금 수호춘사가 다 선물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높은 파워 하이어 파워라고 하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혹은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잘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믿어라. 우리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지금 너의 넥스트 스텝은 행복한 삶이다. 우리를 믿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말을 해주잖아요. Peaceful resolution 평화로운 해결이 온다고 그걸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킴박사 믿고 수호천사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꼭 따랐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면 어떡하지? 잘 안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카드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아주 신났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행동하시면 되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김박사 말하는 게 너무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은 그 유튜브 아래쪽으로 가시면 여기 속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시면 그거 속도 누르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 빨리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중한 시간 돼서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열고 답글을 달아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한테 마음 열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거 보면 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신기해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박사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께 더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믿고 행동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일뿐만 아니라 사랑이 혹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완성에 행복한 그런 일들이 온다고 하니까 힘내서 앞으로 한 발 떼보시기 바랍니다. 김박사가 늘 응원할게요. 여러분 수호천사와 함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마지막 파일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분들은 수호천사가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세븐닷 스프링스 킹옵설머 메디테이션 브리니스 앤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믿는 것을 밀고 나가야 하고 스스로를 위해 용기를 내서 우뚝 서야 한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로맨틱 파트너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소리가 나왔고요. 이건 역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카드인데 이건 역시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좋은 현실이 온다고 보여지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 난리 났어. 타워가 났다. 내가 지금 공들여서 이만큼 해놨는데 그게 물거품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풍요로운 면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망했지만 내가 다른 거는 잘 되고 있어서 똔또한다. 나 이 정도면 평가 치는 거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일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열정이 생기면서 상황을 냉정하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하거든요.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워지면서 아이디어도 번뜩이는 그런 나날들이 온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잘 되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오퍼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든지 잘 풀린다고 해야 되나 혹은 여러분들이 승진 오퍼를 받게 된다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면 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레이즈 그러니까 봉급 인상을 받게 된다거나 좋은 데로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큰 일을 맡게 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IT나 건축 예술과 관련해서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시는 거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흡족할 만한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오퍼가 기회가 여러분들께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좀 놔줄 필요가 있고 지금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저 카드 자체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패턴을 깨야 된다고 해요.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거는 내가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굴레를 깨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 더 잘된다 라고 말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관련해서 이거를 보고 계신다. 일이 잘됐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번에는 조금 우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내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에서 말하기는 그 굴레를 벗어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깨부수고 약간 미친척하고 다른 거 하나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한번 질러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창조적인 인의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된대요. 된대요. 된다잖아. 지금 계속 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어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애와 관련한 어떤 선물이라고 치면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굉장히 열심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애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배려를 하면서 해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제3자가 등장을 했다던가 얘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연락이 끊겼다거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거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더 열정적이면서 뭔가 더 지혜롭고 더 풍족하게 변해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관계가 뭔가 어중간하다거나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고 치면 그분이 여러분께 사귀자고 얘기를 할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새로운 오퍼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신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관계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귄다면 결혼할 수도 있겠고 썸을 탄다면 사귈 수 있겠고 내가 그냥 알고 연락만 하는 사이라면 썸을 타게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의 일일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좋은 일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한테 연락을 고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만하래요. 여러분들 생각에 얘랑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하면 적극적으로 하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할 도리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패턴을 가져왔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패턴을 깨야 된대요. 내가 너무 배려했다 그러면 미친 척하고 한두 번 먼저 연락도 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혹은 내 마음대로 얘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조금 배려해 줄 시간이라고 보여요. 성공적인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타워 이 상태가 오면서 상대의 어떤 힘듦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힘듦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까지 껴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라고 친다면 상대방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까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힘들고 내가 더 이상 찡찡거릴 수가 없어.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 힘들고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힘든데 나도 네가 보고 싶은데 근데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상황이 너무 이런데 내가 너무 애 같잖아 나 너무 부끄럽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스트레스에 여러분들이 껴안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거는 알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오거나 여러분들께 연락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랑 있는 동안만큼은 좀 행복하게 그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더 행복함을 느낄 때고 더 안정감을 느낄 때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는 일일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나온 게 보면 뭔가 소극적으로 너무 배려만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행동하면 마음을 믿고 행동을 하면 내가 좋아서 이거 해주고 싶으면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 사람 자체도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느낌이 들어요 이 카드도 되게 복잡할 건 없어요 지금 상대 내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고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까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돼 이제까지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연애 상대를 위해서 해야 돼 어떻게 내 마음 내 직관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잘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오퍼를 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데이트 신청 사귐 결혼 프로포즈 등등 기타 그런 신나는 일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믿고 한번 질러보는 게 좋겠어요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들고 올 선물이 이런 행복한 미래란 말이죠 로맨틱한 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썸을 타고 싶다면 그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찾는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거라고 보여요 그분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자 우리 한번 호감을 가지고 잘 만나보자 데이트를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군가 소개팅 한다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노력을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호천사가 주는 선물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까지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킴박타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답글 달 때 이렇게 마음 열고 저를 이렇게 친하게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굉장히 신기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응원 해주시는 게 저는 아직도 되게 신기해요 생소하고 신기해 답글을 달면서도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은 하고 싶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킴박배밀리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구독 클릭 클릭 알림 설정 클릭 클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김박사 좀 무럭무럭 쑥쑥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또 다음주에 만나자고요 여러분 수호천사의 선물 받으려면 뭐다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된다 아셨죠 여러분 화이팅해요 김박사 응원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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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